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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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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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거의 한 2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지금 몸이 좀 깔아앉았어요 지금 이거 티 내지 않고 열심히 해야죠 화이팅 여기 있는 곳은 뭐 뭐야 첫번째 직송화베이 직송화베이 출발 уль 멈출발 인연 나이스 나이스 화이팅 화이팅 어 저 장함인데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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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triggered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잘했다! 잘했다! 와아! 안정적이네! 안정적이야! 안정적이네! 안정적이야! 안정적이네! 안정적이네! 수현이 세인데여? 이거 세졌어! 스티셔츠 입고 좀 더 세진 것 같아 제가 오늘 조금 오빠를 받았나봐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방문하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난이 자난 애들 만나면 늘어주기만 내려만다고 빠져나갈게요 잘 받네요 잘하고 아이 좋은거 봐! 좋은거 봐! 여기 나와가지고 방금 코트에서 똥 싸면 안되니깐 화장실 가서 똥 싸고 왔어 뭐라는거야? 이거 또 편집이 있나요? 들어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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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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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이기면 본선 올라갑니다 시합상 시합상 사이 align 자 경기 중수 나오신 분들 상품 수령을 하고세요. 자 홍복 30대 D 3위 김영석 서주희 홍복 40 52 3위 권영만 김현실 3위 홍복 50대 D 백원종 최공수 3위 홍복 40 C 50 D 김영석 서주희 그러니까 여기다! 그치 맞아 이 중에 다가가가? 하나 맞아 하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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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 힘내 하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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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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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tonight 대답 Richter 의심 . 괜찮아 괜찮아. . . . . 떨어져서 떨었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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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였어 뿌였어 온다 온다 오지마 바다 귀여운 왕 귀여운 왕 오뚜기처럼 넘어지는데 귀여운 왕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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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귀여운데 고생했다 아이씨 고생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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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진다 앞을 가까워서 가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여기서 받잖아 여기서 받으니까 눈이 오셨는지 이렇게 누르면 당연히 힘들지 얘가 이렇게 받고 들어가서 이렇게 누르면 괜찮은데 얘가 이렇게 받고 이렇게 누르면 내가 못했어 아이씨 죄송합니다 드라이브 게임 드라이브 게임 죄송합니다 아 너무 잘해줬는데 제가 다 말해먹었네 아아 근데 진짜 너무 잘하시던데 진짜 줄이 키도 비슷하고 동키도 비슷하니까 웃기다 처음에 우리가 쟤네가 드라이브 걸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 이게 아 이게 처음에 준비가 안 돼 처음에만 준비가 안 돼 처음에만 준비가 안 돼 아아 이제 몸이 풀렸는데 한 번 더 하고 싶어 하하하하 이렇게 밀어붙이는 애들을 나도 똑같은데 나도 다리가 안 움직여서 먼저 걸었는데 원래 먼저 걸면 아 그래요? 그냥 반대로 도망가다가 쟤네가 걷는 걸 우리가 빨리 가서 걸어야 하는데 제가 쳐버리니까 밑에서 나도 아 미치겠네 빠져나오면 내가 걸어버리잖아 유현이처럼 주고 걷는 걸 때려야겠네 근데 치면 안 되는 걸 치는 거지 아 미치겠네 아아 아 힘이 없어갖고 안 끝나네 아 죄송해요 제가 변상하겠습니다 아 네 두 개 풀어요 가족 좀 알아보세요 아 근데 승인이한테 삼았어 그래요? 승인이한테 승인이가 승인이가 승인이 더 높게 라켓은 상관없어 아 감사합니다 제가 못됐어 이제 나 응원해줘 어 그래 내 원래 역할이잖아 매니저 어 어디야? 지금 여기야? 지금이야? 가자 가자 드라이브 게임 감사합니다 난 맨날 두 게임만 뛰고 가는 것 같은데 여기 있네 나 알지 시합 6번인가 나와서 다섯 번을 1승 1패로 가는데 그거 주로서 했잖아요 그거 배망성 그거 한 번 밖에 없는데 아 한 개만 하고 싶다 너무 아쉽다 2대다 이제 몸이 풀렸어 저렇게 뛰고 아 아까 자지 말걸 아 아까 자가지고 네 잘했어 잘했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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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